한번 참조하시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이런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굉장히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은 또 제가 쓴 이 애리조나 답사기 미국에서도 애리조나는 좀 매력적인 장소는 좀 덥기는 하지만 애리조나의 좀 주요한 장소들 요즘은 제가 여행을 못 다니지만 애리조나 답사기 할 때도 한참 여행을 많이 다닐 때니까 모든 게 한철이 있지 않습니까 애리조나 구석구석 여러분들 단방한 기록기였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공병호TV는 다른 유튜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른 유튜브들하고 제가 출신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이렇게 연구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죠. 뻥튀기를 하거나 그런 건 제가 관심이 없고 잘하지 못하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필수가에 환자가 없는 겁니다. 환자가. 환자가 줄어드는데 숫가까지 낮으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가에 전문의를 뽑지 않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통계가 말하는 것은 몸을 갈아 넣는다. 아주 중요한 통계가 한국의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가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사수가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가 의사를 고용을 많이 못하는 겁니다. 병원이 환자수도 적고 그리고 숫가 자체가 낮으니까 숫가 자체가 낮으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의사를 고용을 적게 하니까 병원 근무 의상 한 명당 병상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9.96 병상 이 통계는 아주 중요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 아 이게 병원이 의사를 많이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진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숫가도 낮지만 동시에 또 뭐가 온지 하니까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환자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부자를 아주 잘 아시는 의사분이시네요. 안양수 미래의료포럼정책위원장 이 분이신데 이 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글을 기고하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비급여와 같은 개원과 먹거리를 없애게 되면은 의사들이 이곳저곳 갈 곳이 없으니까 대형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검증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검증을 잘 알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정책 실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은 의사들이 돈을 쫓아 개원가로 몰려들며 대형병원 근무를 회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분들은 병원에 있고 싶어 하는데 병원이 사람을 안 뽑는 겁니다. 의료정책연구원 2021년 전국의사조사보고서에 따르면은 전공이 가운데 앞으로 개업하겠다는 사람은 11.4%에 불과하고 개원을 희망하는 전임이도 7.3%에 불과하고 전공이 대다수는 대학병원 교수나 대형병원 봉지기를 원한다. 개원보다도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채용해 주지 않는다. 극히 일부분만 채용될 뿐이다. 돈을 쫓아 개원가로 몰려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필수 의료가 분야에 한자는 적고 숙가는 낮으니까 필수 의료가에 최소한의 이름들 의사만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직을 오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실상은 채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원이가 될 수밖에 없다. 상식하고 완전히 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대학병원에서 필수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으면 필수과 의사는 부족하게 돼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환자가 적고 환자가 적으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필수 의료가의 환자 수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적은 겁니다. 그게 다 숙가까지 낮으니까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을. 그래서 사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름들의 의료 사태도 사실에 대한 뭘 이해가 결국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낚고 있잖아. 얼마나 비용을 많이 발생시킬지는 간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시작 단계지 않습니까 개원이를 목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수 의료가나 이런 부분에 대학에 일어나 대형병원에 일하고 싶어하는 봉지기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이 못 뽑는다는 겁니다. 그럼 병원이 왜 못 뽑냐 이렇게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왜 적냐 지금까지는 낮은 숙가 문제였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환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자 수가. 그런데 앞으로는 환자 수도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의료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숙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했고 봉지기가 숙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숙가를 인상해서 필수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숙가를 인상해서 의사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로 그렇게 오역될 수밖에 없다.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함은 용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제를 계속 제가 다루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처음에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겉은 멀쩡하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투성이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포켓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고 필수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게끔 숫자가 적으니까 숙가를 현실화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종합하게 되면 필수과 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숙가를 올리지 않으면 대학병원은 필수과 전문의를 뽑지 않습니다. 전임의를 뽑지 않습니다. 교수를 뽑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필수과 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필수과 문제는 바로 환자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환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가의 전공의들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그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면 병원은 환자가 부족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채용을 기피합니다. 전공의 때 몸으로 때우고 전문의가 되게 되면 마치 크리넥스 일회용 휴지처럼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 거네요. 특히 필수과의 전문의를 수용화해 주는 기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대형병원만이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필수과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아 전문의가 되어도 갈 곳은 자기 돈으로 개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업해도 환자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 전문과 간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과 간판을 뗀 전문의들이 전국적으로 9천 명에 달합니다. 매년 전문의는 여러분들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거기다 또 여러분들은 뭐죠 만 명을 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발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직장을 구할 수 없는데 또 만 명을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무식하면 참 용감해지는 겁니다. 필수과 개원을 하더라도 환자 수가 부족하고 숫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 유지가 힘들고 그래서 전문과 전문의 간판을 뗀 전문의들이 전국적으로 9천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환자는 부족하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데 해당과 전문의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쌓인죠. 매년 전문의가 쏟아져 나오니까 정작 대형 병원에는 필수과 의사가 없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왜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적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병원 근무 1인당 의사가 담당하는 병상 수가 이렇게 턱없이 높은지 환자는 줄어들고 숫가는 낮고 피꽃박이 휴가 여러분들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필수과 여러분들 전임위를 뽑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여러분들 보건복지회에서 알 건데 그냥 이렇게 끝까지 그냥 몰고 온 겁니다. 참 참담한 거죠. 이거를 갑자기 해결하려고 하는 게 힘든데 시간을 두고 점진주를 좀 고쳐왔으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한 겁니다. 채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갈 데가 지금도 없는데 추가적으로 또 뭡니까 1년에 2천 명씩을 더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앞이 막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을 착하게 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여러분 똑같은 일이 뭔가 하니까 국내에서 문과 출신들의 박사를 받더라도 갈 데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5년을 투자했는데 전임위 자격을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에 의루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다 숫가가 낮은 것뿐만 아니고 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네요.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의사를 뽑지 않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사실을 착하게 조준을 해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앞으로 환자 수는 더 줄어들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럼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전공위 숫자를 열어면 1년에 60%씩 늘리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문제가 이번 의료 사태의 굉장히 중심에는 세대 충돌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 표현에 대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꼰대니까 꼰대니까 그냥 꼰대 세대 저를 포함해 가지고 꼰대 세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mj세대는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왜요? 이걸요? 이걸 받아들이라고요? 제가 이걸 받아들이란 겁니까? 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이렇게 mj세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 대통령이 말씀하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mj세대는 다른 겁니다. 아니, 댁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댁이 지금 뭡니까?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 총 1만 명 늘려야 된다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이러면 mj세대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딱 한 것은 그래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겁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억박을 못 지르겠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mj세대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시니까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게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성인되고 나서는 거의 여러분들 조언 안 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해라.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mj세대는 여러분 아들, 딸 함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야 된다.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듣고 자랐겠죠.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당황스러운 입장에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이번 의료계 사태를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의사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그 시각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도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관점을 보면 최대 충돌인 겁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MJ라고 불리는 신세대와의 투쟁이고 충돌입니다. 이거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대표되는 MJ세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도 되지 못했던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를 넘어서 해야 된다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의사니까 환자계세를 지켜야 된다는 말은 이들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암환자가 죽은데 의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보호자가 한국의로분쟁조정중재원에 들고 가보겠다는 나라에서 의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환자계세를 지켜야 된다는 말은 꼰대의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2월 달에 의로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박단 전공의 여러분들 비대위원장이 가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고 와 가지고 그냥 나와서 한국의 의로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상상이 되거든요. 그냥 앉혀놓고 일장 훈시했을 거라고요. 박단 씨 입장에는 뭡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당신이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건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요구하는데 의대생이나 전공인원은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정원을 여러분들 2천 명 매년 증가시켜서 5년 동안 1만 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본인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으니까 정부와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설명을 해라 이야기죠.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그건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원래 과학적 근거가 없었으니까 그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의 특성을 모르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저도 여러분들 mj세대가 여러분들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업자처는 조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내년에 75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지는 겁니다. 조기호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별 짓을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대국민 사고 이름들 뭡니까 성명서를 발표하더라도 mj세대 함께 아무 여러분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들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한 겁니다. 이번 사태 의료사태는 정부와 mj세대의 충돌이고 투쟁이다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게임을. 정부는 아직 젊은 세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걸료 제가요 왜요에 답하지 못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정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결정되고 의료계와 사전에 논의도 없이 일방률 통보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정부는 애초에 길어야 2개월을 예상했다고 시도됐다. 사실상 mj세대를 설득할 카드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해결할 대책이 없고 그냥 시간이 가서 뭐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포정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입 다물고 뭡니까 마지막에 이런 수렁에 완전히 빠질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신입생 4,500명이 들어오고 의대, 예과, 1학년, 6업생까지 합치면 1학년이면 7,500명이 됩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두채치고 mj세대는 이들 7,500명도 고스란히 이글료, 제가요, 왜요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설마라고요? 예상이 안 된다면 그건 mj세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학생과 싸우는 정부가 될 것이냐 이제 전적으로 정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학생과 여러분 정부만 싸우는 게 아니고 학생에게 동조하는 여러분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게 겁난다? 그럼 조기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해보겠다? 그럼 계속 여러분들 버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장현님께서 mj세대들은 적극 행동을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감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여름점을 오늘 여기 안양수 정책위원장이 그래도 좀 젊으니까 좀 젊으신 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하시네요. 정부와 mj세대의 투쟁이고 꼰대 세대와 mj세대의 투쟁이고 대충문가와 음격이과의 투쟁이고 사바사바 세대와 과학의 세대의 투쟁이고 억지세대와 합리세대의 투쟁이고 후기 조선인과 현대한국인의 투쟁이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투쟁인 겁니다. 뚜렷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집단과 개인의 투쟁인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을 동조하지 않지만 이해를 합니다. 왜 같은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세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후기 조선사람들하고 현대한국인의 투쟁인 겁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는 맺지만 의식적인 후기 조선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억지와 합리의 투쟁인 겁니다. 사바사바 일하고 과학의 투쟁인 겁니다. 우리 세대 사바사바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보시기 바람 다 사바사바 하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여러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사바사바 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났던 부정선거 하다든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늙거나 젊으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80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농객들도 다 입 다물고 은퇴한 여러분들 정객들도 다 입 다물고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현직 국회의원도 다 입 다물고 그게 뭡니까? 사바사바 사바사바 세례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공 박사님. 뭘 그렇게 여러분들 핏대 내가 이야기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들 어떠라지 저런들 어떠라지 그냥 얽혀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정선거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바사바 세대인 거지. 문과. 죄 있는 놈만 여러분 죄를 줍니까? 죄 있는 것도 없앨 수 있고 제가 여러분 열 가지면 죄를 줄면 만 가지로 만드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대충 문과입니다. 대충 문과.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사람 몸을 이러면 대충대충 이러면 더 자르고 이러면 더 잘랐으면 다 죽죠. 엄격한 입가입니다. 반도체를 대충대충 만들면 다 굶어 죽었죠. 대충대충 문과인 겁니다. 국회 대부분이 대충대충 문과지 않습니까? 한덕수 조기홍이 박민수 윤석열이 다 뭡니까? 대충대충 여러분들 문과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하고 다른 겁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시진핑 이하의 여러분들 지도청 보면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일 겁니다. 이 나라는 그냥 주저하게 나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주저하게 나란 겁니다. 국회 태반이 다 법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주저하게 나란 겁니다. 대충 문과하고 엄격 입가 한 판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문과들은 2천 명 곱하기 5 만 명 늘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격 입가하면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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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직장을 못 구하는데 미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아주 멋진 표현이네. 꼰대와 엠제이 대충 문과 엄격 인과 이게 어느 조탁 능력이란 겁니다. 사바사바와 각 억지와 합리 후기 조선과 현대한국 집단과 개인 대충 문과들인 겁니다. 사람 수술하는 이런 외과 의사가 대충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냥 조선인 거다 조선. 별로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런데 젊은 세대에 설득하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학교 돌아와서 죽어 지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꼰대 세대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걸 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힘들어질 건데 이걸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가 다 사바사바 출신들인 겁니다. 사바사바 출신이니까 뭡니까? 죄 없는 여러분 대통령 함께 여러분들 죄를 만들어 가지고 다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바사바가 다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바사바들이. 조선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주작의 후손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르니까. 여러분 어제 방송 나가고 몇 분이 남겨진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복지부 브리핑할 때 보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직을 했는데 집단 행동이라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지 참 멍청합니다. 처음에 제가 화가 났지만 이제 화도 안 납니다. 제 아들이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의과대학 조교수였는데 사직했습니다. 사직한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었지만 본인이 많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에 자고 찬성했습니다. 대개 부모가 이렇게 합니다. 알아서 안 했겠나. 이유는 첫째가 연봉이 너무 짜고 둘째는 당직이 싫다고 했습니다. 연봉을 많이 못 주겠죠.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돈이 남는 데가 아니니까 당직이 싫다고 했습니다. 전공의하고 이런 전문의 할 때도 그렇게 힘들어 살았는데 여기 지금까지 와가지고 밤에 당직하고 이렇게 하고 싶겠냐 이야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사직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국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고맙게 이렇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망군이 많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국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잘 알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알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일개 전공의에 불과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고선 대한민국 의로는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겼을까요 만나보니 이분하고는 토지 대하나 설득이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서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박단 시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끝이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견을 제시하실 분인데 공 박사님 계급사의 카르텔은 안 됩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의장은 노력하는 누구에게나 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기득권 카르텔은 안 됩니다. 지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합니다. 이분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사는 카르텔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설득할 재가는 제가 없는 거죠. 의사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의사 카르텔 이런 것은 언론이 만든 거고 국가가 만든 거지 실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반론을 제기했는데 의사는 세습이 안 되는 직업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돈으로 배우고 자신의 노력으로 면허를 치료합니다. 국가고시도 자신의 돈으로 치룹니다. 세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수련 시 보조 한 푼 안 씁니다. 무엇이 기득권 카르텔입니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룬 성과가 기득권입니까 막연히 기득권이란 망상이 되십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개인이 이렇게 이룬 성과의 최종적으로 숫가란 가격통제 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득권이고 가격 타르텔입니다. 정간예우 50억 카르텔 같은 법조 계획은 입도 뻥건 못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남이 이룬 성과에 약탈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화가 나셨네요. 정간예우 여러분 다 봤지 않습니까 지검장 같은 거 다 나오면 뭡니까 수십억이 된 거 다 봤지 않습니까 사법 카르텔 그거는 용어 쓸 수 있었죠 정간예우를 사용하니까 의사가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정간예우처럼 카르텔입니까 그냥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 용어를 만들어 그냥 두들뿌시는 겁니다. 그게 씌우는 겁니다. 의사 카르텔 의사가 다 개인개인들인데 전부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의사 카르텔 자우튼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태는 그냥 딱 두 가지로 농단된 겁니다. 첫째 수도권 6600병상이 늘어남에 따라 수련 전공이 필요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농단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6600병은 병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공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값싸게 무한정 일해 줄 수 있는 전공이들이 끝나고 나면 전문의가 되면 직장이 없는 겁니다. 병원이 채용하지 않으니까 전공이를 그냥 일회용 크리넥스 휴지처럼 쓰고 버리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전공이 이런 빼빠지기 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버려지게 그런 그걸 전공이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버려지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뭐죠 만명을 더 투입하겠다 하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뒤집어진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가 이익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대한 궁금함 젊은 날에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이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태도가 클릭수를 증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짐승하고 여러분들이 금수하고 다른 것은 사실을 알려고 해야 될 사실이 사실이 알아야 될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의사들이 버려지는 겁니다. 전공이 끝나고 되면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다 만명을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크리넥서처럼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병원당 고용당 의사 수가 세계 기준으로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부가 그거 좋아하는 oecd 자료입니다. 코리아가 16명입니다. 다 미국만 하더라도 5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의사를 많이 고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1인당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업무로 오드가 과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안양수 미래의로포럼 발기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가 그냥 크리넥스 휴지처럼 그냥 버려진다 이야기죠 의사들을 그걸 전공의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래도 참았다 해요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서 1만 명을 더 이름들 노예로 공급하겠다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련의로 노예처럼 쓰고 버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다 보니까 문제의 실제적 진실을 더 다가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메이저과라고 합니다. 의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들입니다. 한국에서 이 핵심과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외과입니다. 외과가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주에서 이런들 종합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10년 이상 전에는 진주관 내에 반듯한 외과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과의원 수는 지난 2004년부터 완만하게 줄고 있고 외과의원 한 곳 단 외래 환자 수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의료기관과 환자 수가 함께 주는 전형적인 불황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황의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는 2329명이 새로 배출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번에 필수 의료과의 전공의들이 왜 반발했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한국의 의료는 포화상태인 겁니다. 의원당 외래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가가 계속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 수도 줄고 숫가도 줄어드는 겁니다. 실질 숫가가. 이런 상태의 의사를 더 뽑아가려면 집어넣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난이 심화가 되니까 의원 수가 꾸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제가 봐도 그냥 가격 곱하기 수량 p 곱하기 q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그냥 근근히 유지하고 있거나 물론 비급여 부자가 많은 피부과라는 이런 데서는 잘 아신 분들은 고액을 누리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 이름들 표가 한국의 의료실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과는 급속혀 이름들 몸께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외과 의원 수가 외래 환자 수가 줄어든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지겠죠.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의사 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드리면 분노에 꽝 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공박사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오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는 항상 선입견과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실을 착하게 양심껏 보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개인도 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거 윤 대통령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쿠크다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민수 차관은 2012년부터 포괄수가제 같은 걸 실시해서 산부인과를 몰락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외과나 산부인과를 몰락시키는데 그게 잘 알겠죠. 눈 매 보시기 바랍니다. 말투 보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차관 처음에 이야기할 때 2월 달에 그냥 다 그냥 처벌하겠다 이렇게 눈이 횡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의견이 다른 분이 있더라도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의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첫 번째는 일반 국민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과학한 사람 입장에서 사실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루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라 이야기죠. 의료 시스템 하부 조직에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의사들이 나날이 넘쳐나는데 정부와 정치인과 정책학자와 신민사회 모두가 투명인간처럼 취급합니다. 대형병원만 제대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전공의를 마치면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의사들이 있으니까 의사를 대신해서 PA나 전문 간호사 태도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20년부터 외과가 무너졌는데 그 기간 외과의사는 왜 2천 명 정도 넘게 배출됐습니까. 대한민국이 필요했던 인력은 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전문의 대기 이전에 값싸게 고강도로 부려먹을 수 있는 전공이었던 겁니다. 쌍값에 부리며 대형병원을 유지시켜줄 외과 전문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값싼 전공의가 필요해 수천 명의 전문의를 양산해서 일회용 휴지처럼 사용하고 소모처럼 버리는데 정말 이기적인 의사가 아니라 이 사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뭡니까. 수도권에서 6,600병상을 늘려야 되니까 일회용 크리넥스처럼 쓰고 버릴 수 있는 전공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다만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대부분이 다 아는 겁니다. 아 크리넥스 휴지가 필요했구나. 북한도 잔인하지만 남한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겁니다. 남북한이 공이다 장인한 겁니다. 30여름 9개월 군의관을 보내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가끔가다 보면 북한만 나무랄 게 아니고 남한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겁니다. 의사들만 찍어가지고 군의관을 이르면 39개월에 묶어갔어요.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모인은 37개월 사용하는 겁니다. 36개월도 모자라가지고 이러면 훈련기간 두 달까지 뭐죠? 그냥 의과대학 출신이라는 게 부과를 해가지고 39개월 이러면 들 그냥 사용해서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고 전공의 문제도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고 낮은 숫가 문제도 고쳐가야 된다는 거죠. 제 가격을 지불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어떻게 공짜로 그렇게 부려먹고 뭡니까 그냥 크리넥스처럼 버릴 수 있는 그게 사회 전체가 시스템을 그렇게 돌릴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들 입을 다물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문제도 주장을 했고 직업 문제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20년부터 외과가 무너졌는데 왜 외과의사회는 전문의를 2천 명 넘게 배출했느냐.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전공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조기용 장관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박민수 차관은 바닥부터 시작했으면 보건복지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노예제도를 고칠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합니까. 39개월 부려먹는 군의관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뭡니까 부려먹는 겁니다. 조여 짜고 수탈하고 낙찰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가 전부가 그런 겁니다. 지금 앞으로 기본사회 무슨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조각하면 뭡니까 얼마나 또 세금을 때려가지고 뭡니까 빼가겠습니까 눈에 훈이 보입니다. 그냥 가는 거가 왜 조선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사람들입니까 끝까지 뭡니까 해먹겠죠. 외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과 의원들 이게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의원당 외래 환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마 개원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30년차 내과인 김용식 선생도 여러분들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내과 개원이가 그런데 여러분들 의원수는 늘어나는 거죠. 전문의가 계속 배출이 되니까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공박사님 무슨 의사들이 돈을 잘 번다는 물론 잘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통계를 한 번 봐라. 이건 평균이다 평균. 의원수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다 숫가까지 다 묶었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박사님 3억 4억 받는답니다. 3억 4억 받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훨씬 더 뭐죠 평균을 보려면 이 통계를 좀 바르게 과학이잖아 과학 선거를 도덕질한 걸 다 보이도 아니 공박사님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인민은 조선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죠. 이렇게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 2004년부터 외과 의원 한 곳당 외래 환자 수가 가파르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과 전문의는 2329명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대학병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값싸고 고강도로 몸을 갈아 넣을 전공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전공의 제도를 유지해왔고 이제 그것도 이러면 부족하니까 정원을 만 명 정도 늘려 가지고 노예를 그냥 공급받는 체제를 이번에 만들려고 했는데 노예들이 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의원급에 근무하는 외과의사는 2560명입니다. 그런데 외과의원서는 1028곳입니다. 1000명 정도의 외과 전문의가 그냥 일반위원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산부인과는 전문의 3156명이 지금 있는데 산부인과 의원은 1313곳에 불과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가 3183명이 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111곳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필수 의료가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게 아닌 겁니다. 수가가 낮고 환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는 그쪽으로 안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그다음에 사기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안 보려고 하니까 내과는 전문의가 7530명인데 내과의원서는 5088곳 의원 한 곳 단 의사 수가 1.37명을 감안하더라도 1000명 가까운 내과 전문가 간판을 떼고 있는 중이고 외래 환자 추세를 보게 되면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이고 내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보면 한국의 의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이 1.4%인데 한국은 3배인 2000년 이후에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고 3.4%를 기록하고 있다. 의사소 증가 속도는 너무 빠르고 그것이 비례 시스템 하부에는 소모품점은 벌어지는 전공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입만 열면 의사 부족이라는 헛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참 비극적인 일인 거죠. 갈수록 환자 수가 줄어드는 맹악한 증거를 보여줘도 개원이들이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대형병원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전공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안양수란 10년 세월을 받쳐 취득한 전문의로 살 수 있게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외쳤구만 내가 알 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급여 미용선형으로 내보렸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숨통을 끌어놓겠다고 비급여 통제까지 들여오면 아예 생존을 하지 말라고 대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은 수천 수만 명의 장롱매너가 양상되어도 대형병우만 무너지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왜 의사들이 지향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누구 편을 들거나 그럴 의지는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해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가 다 거짓말 한 거지 않습니까 의료 사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이 되잖아요. 시작도 거짓말을 했고 지금 대책 전문의 중심병원 피해 간호사 중심병원 뭐 이런 게 다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다 거짓말이잖아요. 당장 안 되고 돈이 엄청 들어야 되고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당장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도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떠들면 그냥 진리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거짓말하는 인간을 경멸하고 인간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너그러운 사례는 야만의 사이입니다. 장관 차관은 마달 것도 없이 심지어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 앞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도 사과도 안 하고 이후에도 뻔뻔하게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 언론 야당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래가 참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젊은 세대들한테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들이 왜요 왜요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대기 뭐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거짓말한 걸 본인들도 알 거니까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환자가 위급 상황이 처하게 되면 이제는 전공의들에게 노티하고 알린다는 노티파이 환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전공의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의 간호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힘들게 된 겁니다. 어제 서울 사립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상황을 전했지 않습니까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다. 전공의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직접 의사에게 여러분들 노티파이 노티를 해야 되는데 의사는 여러분들 신경이 곤두 서 있으니까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숙련된 전공의들도 의료화는 중증 환자들을 간호사에게 맡긴다고요 그게 상급입니까 하급이지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날씨에 놓은 대책이란 것이 피해의 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의 간호사들 스트레스를 많을 것입니다. 바이탈이 흔들리는 환자들을 대응하지 못해 멘붕에 빠질 것입니다. 이들도 아마 경쟁적으로 나갈 겁니다. 용어 쓰시는 걸 보니까 의료기를 잘 아시는 분이며 바이탈이 흔들리는 환자들을 생명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을 대응하지 못해서 멘붕에 빠질 겁니다. 간호사들이 이걸 책임을 왜 질려고 하겠습니까 아무 말 대잔치 2천명 의과대학 증가 때문에 그걸 빼고 다 된다고요 바보 천치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입 밖에 못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생각도 안 해주고 밑에 사람들이 주는 대로 읽은 것입니다. 누가 당신 말을 믿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2천명 백지아 빼고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천명은 왜 안 되는데 2천명이 왜 안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신 게 2천명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거 아닙니까 2천명이 가짜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다 들어주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처음에 거짓말이 계속 감히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살다 살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거짓말의 수렁에 빠진 것은 그러니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허접하게 보이겠습니까 권위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있겠습니까 존경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맨날 자식들한테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그 아버지를 보는 자식들이 여러분들 권위가 있겠습니까 존경심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고위 관직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가 다 먹니까 거짓말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 전문의 중심병원 PA 중심병원 필수의로 인력 충원 문제 뭐 이렇게 하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그걸 누가 믿겠냐 이야기죠 내년에도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내가 뭐 의과 공부를 했습니까 딱 보니까 통밥이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덕수 총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다르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도리가 없겠죠 대통령이 2천 명을 정해놨으니까 뭐 어떻게 대들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여러분 오늘 보신 이 자료는 참 중요합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이렇게 적은 거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환자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숙가는 낮고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인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 병상 수를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전공의들이 뒤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병원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놓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돈인데 이 돈이 딴 데 투자가 됐으면 훨씬 더 생산적이었을 건데 병상 투자가 엄청나게 많네요 병상 투자가 이게 막 병상 하나에 몇 억씩 집어넣었을 거라고요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가지고 인구 100만 명당 병원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병상 수도 많아요 병원 수도 많고 개원이도 많다는 이야기죠 자 이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인구 1000명당 병상도 뭐 세계 토업입니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대학병원들이 전부 다 수천억씩 아마 투자비를 빚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환자 접근성이 여의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렵죠 그리고 규모도 대형병원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이제 환자 수가 꾸준히 줄다가 이번 사투리에서 급비가 줄어드니까 아마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모양이네요 현재 535병상인데 절반인 250병상까지 줄였네요 10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본모하입니다 이제 올해 초에 전공이 사직 이후에 이제 경영상황이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은 올해 2월 중순 전공이 집단 사직 이후에 의료진이 극감하면서 100병상 이상을 축소해 약 400병상을 운영해 왔는데 이걸 또 절반 정도로 줄이는 그런 결정을 내렸네요 병원이 경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무슨 축적해 놓은 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연말 정도 되면 병원의 경영수지가 발표가 되면 다 입 빡 이렇게 소리 지를 겁니다 적자 규모 때문에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그동안 계속 적자가 누적돼 왔기 때문에 병원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터질 일이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병상축소가 일선 대학병원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데 이거 이제 지금 대학병원들도 간당간당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 환자들이 조금씩 회복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경영의 보탬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최상급 종합병원들 특히 대학병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일반 병동을 줄이고 중증질환 변동을 올리는 그런 구조기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딱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대책의 옳은가에 대한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숫가가 저렇게 낮은 상태에서 중증질환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도산하는 병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거를 의료하시는 분이 그대로 지적하네요 이게 보면은 의과대학 교수분들만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그리고 PA 간호사 중심의 전환이라는 것은 현장을 모르니까 오판이 생기는 거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감소하는 것은 현재 전공의 사태로 인해가지고 진료역량 축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중증질환을 무료하게 바꾸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의대 교수들이 하시네요 서울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의견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대란이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것은 계획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진로역량 축소로 인한 현상일 뿐이고 현장에선 전공이 부재하 전문의 감소로 심각한 진로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수술 건수가 줄어들고 수술 대기시간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위급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감소하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관료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진짜 영혼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오죠 비대위는 전공이 대신 진로지원 간호사가 진로에 참여하는 게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고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감축 중증질환 비율 상한 조절한 목표를 강제하는 대신에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중증질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거에 이르면 응급 없이 그냥 중증질환 비율을 높이해서 일반 병상 병동을 그냥 감축해라 그걸 강제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건데 계속 이렇게 현장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니까 의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낙담을 할 것 같아요 전문가를 완전히 졸로 보는 겁니다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다 제가 봐도 너무나 위험한 정책을 펴는 겁니다 계속 악수를 두는 거죠 지난 2월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과대학 정원 결정 과정은 6월 국회 정문회를 통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당신들 믿지 못하겠으니까 실확 중개해라 실확으로 지금이라도 전번처럼 의과대학 정원 증가시키는 문제처럼 그냥 밀실에서 하지 말고 전혀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 하나 모임이 전공의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전문의 중심병원 국녀지책비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 의사분들이 이렇게 의사분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뭐하는 인간들이냐 의사들을 만나가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야기죠 정말 형편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내가 볼 때 인신공격이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이야기죠 계속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망가지는 쪽으로 이 의사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기 이제 의사분들이 만나 가지고 이 토론회를 한 겁니다 키가 찰 겁니다 아마 전공의가 없으니까 전문의를 써야 해서 나온 국녀지책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화 중증질환 중심의 병원화입니다 너무 큰 악수를 두는 거죠 서울의대 신경과 하은진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전문의 중심병원을 논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공의가 전문의가 1년에 3천 명씩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5년부터 5년에서 6년 정도는 얼마를 줄어듭니까 10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300명에 400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을 운운하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 되려면 장기적으로 전문의가 충원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갑자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꿔서 병원 내 전문의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이번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수련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300명에서 500명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규 전문의 부족은 결국 병원 간 전문의 이동으로 이어지고 서울 지역의 대형 병원인 빅5를 중심으로 지방의 전문의 인력이 이동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지방 전문의가 떠나면 나중에 전공의가 돌아와도 이들을 수련하고 전문의로 양성할 사람들이 없어진 겁니다 수련 체계가 다 이렇게 메여져 있지 않습니까 4차 3차 2차 1차 수련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끊어진 겁니다 그거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크게 심각하지 않으면 내가 봐도 심각한데 4년차가 있어야 3년차를 가리키고 3년차가 있어야 2년차를 가리킬 건데 그게 덤성덤성 이빨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방 위주로 전공의 전원을 늘려도 가르칠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니 지방은 늘릴 만큼 전공의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장을 지낸 박종원 원장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 문제라고 하자 갑자기 전공의가 없어도 되는 병원을 만들게 되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밑거림이 없습니다 완전히 화전 화전 그냥 천수답식 경영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한국의 관료들 정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가면 어마어마하게 망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나고 나면 연금 받고 잘 살겠죠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신규 전문의 부족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비중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간다면 여기서 전문의가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지 아니면 전문의와 전공의 중간단계 역할을 다른 누구고 하는지가 정의돼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10년 뒤를 내다보며 전문의 중심병원에 맞는 전문의 육성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5년 10년 정도를 보고 여러분들 엊그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엊그제가 한국의 이름 공항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 신공항이 30년이 바로 신공항의 확장공사가 완전히 여러분들 완료된 것이 며칠 전입니다 30년 걸렸습니다 30년 대한민국의 신공항 건설 확장 계획이 30년간 추진이 된 겁니다 30년간 추진해서 지금 여러분들 여행 수요를 다 충족시킬 정도의 좋은 공장이 공항이 된 겁니다 30년 걸렸습니다 저는 1994년 무렵에 공항을 막 시작했을 때 이러면 걸고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30년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각으로 국가의 여러분들 인프라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공인은 병원을 나가고 지방은 전문의가 없다가 아웃성 치는데 빅5를 위시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증질환 전문의 병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모순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또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의료 전반에 대한 계획이나 구조전형 틀 안에서 하나의 이슈는 될 수 있을지 모지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견해를 그걸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잘 정리해서 다시 또 재검토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료 정책을 펼쳐야 그래야 국가적으로 피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금 사표를 내신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빼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연세에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정답을 알면서도 오답을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용기를 한번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평생 뭐 관료생활 하셨습니까 보시는 안 하겠습니까 많은 한국의 원료들 가운데서 옳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정원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님 그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이를 먹었으면 세상살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총부도 아는데 2천명 백지야 빼고 다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가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2천명 의과대학 정원 발표를 강행한 건데 그걸 빼놓고 다 수용한다니까 저게 도대체 문제의식이 있는 건지 한심합니다 도대체가 의사가 뭐가 부족하다고 의료기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한숨만 나옵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대학병원들이 연쇄에 도산하고 문 닫기 시작할 텐데 지방부터 전국이 아수라정이 되고 가족 친지가 시생되기 시작하면 남의 일이 아닌 걸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론과 여론이 일시에 바뀔 텐데 국민 분노를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제 이야기가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자기 문제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공이 수련병원을 비운 뒤에 그 업무 로드를 교수님들에게 감당해서 간신히 지금 대학병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업무는 증가했지만 병원은 적자하기 때문에 직원과 교수들 월급을 슬슬 못 주고 있습니다 일은 더 많은데 월급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당직비를 정액해서 주고 원래 월급을 깎아서 결국 월급을 이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조교수 부교수들의 엑소더스 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들의 탈출은 한 달 정도 지나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이 현장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윤정부가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체화될 적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겁니다 이걸 막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정권의 퇴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집을 줄이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글을 자주 있게 기구하시는 김홍식의 배산메디칼내과 원장님 부산대 의대에서 공부하신 오늘 하도 요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의사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그 당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니까 의사의 인성 문제가 나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사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사의 인성이라 40년간 제가 의사를 하며 30년 개업일을 했고 또 24년 의사의 배직척을 가진 의사로 살면서 의사 수천 명 환자 일반인 수만 명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의사들이 특별히 집단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 질품 같은 노도의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상상적으로 정교에서 1, 2등을 해야 의과대학을 간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을 간다는 이야기는 그 질품 노도와 같은 시대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과 교육이나 본과 교육이 다 터프하기 때문에 딴 데 눈을 못 돌렸으니까 성실하게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 전공이 전문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평균주의 수준으로 미뤄볼 때 어떤 사람의 인성이 반드시 성실함과 결부가 안 되지만 그러나 수십 년간 성실하게 해야 의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인성은 평균 이상일 겁니다 인성이 극히 좋으냐 이런 문제는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꾸준하게 의과 공부를 해 왔으면 그거 자체로 뭡니까 인성이 평균보다 높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인성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의사는 중고부터 죽자 공부만 하다 30대 의사가 되어 사회에 나오니 다양한 경험을 갖지 못한 숭백들입니다 하지만 환자 진로에서만은 은사와 선배들에게 진로 매너와 환자 케어를 배웁니다 한마디로 환자 진로에 특화된 인성입니다 그런 인성이 나쁘게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사직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정치는 여러분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지익 따지면 국민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은 수십 년간 환자를 케어하는 여러분들 훈련이 된 겁니다 환자를 케어했다는 건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이런 숭맥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오시 통계를 덜 먹이며 낮은 숙가 자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의사가 근로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진로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자 아까우스 박탈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의로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비도덕징 행보가 마치 정의든 만연되고 있습니다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60대 중후반 되시는 김홍식 원장선생님께서 비분 관계하지만 결코 선을 넘지 않는 절제된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인성이 나쁜 사람들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환자의 인성에 따라 반응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로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환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무슨 일인지 도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환자와 진로비는 정부가 정해된 구심에도 초재진 및 공휴 진로비를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설득해 보지만 다른 환자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나에게 진로다니는 절대 다수 환자든 나를 신뢰하고 따르지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성시비는 의사들의 폭력을 가해놓고 가만히 막고 있지 않는다고 인성시비를 논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로정책은 최소한 의사들과 협의라도 하고 정해져야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일방적인 총선 전략에 14만 의사가 놀아나서 이게 어떻게 나라라고 할 거겠습니까 이러고도 이런 반성 한 번 없이 끝까지 고 잘 가보세요 끝까지 가는가 봅시다 끝까지 가기가 힘든 겁니다 인성은 거울입니다 이 사회가 의사를 정당하게 대한다면 의사들은 누구보다 인성이 올바른 직업인을 알려둡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만났던 의사들 가운데 특별히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일반론으로 가서 추론하게 되면 의사가 되는 40대까지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정도 그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과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내심 성실함 집요함 이런 게 여러분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겁니까 평균적인 검사나 평균적인 판사나 평균적인 여러분들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더 우수할 겁니다 왜 수련기간이 긴데도 참아 냈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 나가고 글 남겼던 몇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분야를 알 수는 없지만 모르면 공부를 하든지 조심스럽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무엇에 홀려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밀어붙이는지 거짓말로 진실을 덮는 일이 시속 가능합니까 거짓말로 진실을 계속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르면 공부하면 되고 전문가 불러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들 안심이 안 되면 시간을 갖고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치명적 자만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본인 재임 하에 치루진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뭉개인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누구냐 본인 재임 하에 네 번의 공직선거에 일어난 모든 부정행위를 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뭐죠 엄청난 부담을 안긴 겁니다 한 세대와 다음 세대에 안겨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더하기도 덜하지도 않고 조금 전에 의사들의 인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반대에 더하면 그냥 절대적인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다 묵구하고 넘어갔으니까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뭐죠 윤 대통령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작 다 포기했습니다 사람을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MJ세대는 이름이 왜 저항합니까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는 중요한 충돌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거짓말로 진실을 끝까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에도 전부가 다 거짓말로 보이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듣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세종 충남대병원 적자 지원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병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이렇게 대화하던데 대책이 없네요 보건복지부는 전례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대가 돈 내라 이겁니다 지방자치대도 매달 수십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재원이 없고 보건복지부 재원이 없고 결국 망할이라고 봅니다 그 허 불판에 그 넓은 땅이 뭡니까 무슨 행정도시를 만들고 엄청난 돈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도시 건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간 비효율적으로 지어놨는지 그렇게 여러분들 귀한 자원을 다 낭비하고 세종 충남대 부근에 아마 4천억 이상 쏟아부었을 겁니다 병원을 만드는데 오로지 세종시를 위해서 만든 조작입니다 1년에 한 달에 아마 100억 정도 적자가 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할 겁니까 그렇게 우둔한 짓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그 자원을 낭비한 죄를 어떻게 이 공주의대 만들겠다고 난리모아닌다 대가잖아요 충남대 이런 의대 하나 만들고 그게 공주 모양이네요 그 다음 또 전남에 이런 공공의대 하나 만들고 간다니까 정말 참 그럼 2천 명 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 통장 100조 원 다 쓰고 이제 예산도 하나 없이 대학병원 망해도 손도 못 쓰겠는데요 그냥 전공의들 당장 돌아오게 해서 몇 년 버티는 용도로 착지하고 나중에 버릴 겁니까 온통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려고 간호법을 개정해서 피해의 간호사를 육성하고 4차 병원에서부터 응급 거부를 불가한 법으로 착각착곡 만들고 가면서 전부가 다 이런 신뢰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위 가족이 암이 전이가 돼서 다니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없다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의사가 없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들 한자를 고치기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병호 tv 여러분들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도가 안 되겠죠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얼마나 이번에는 절박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 박사님 베네수엘라 선거는 문제없다고 다른 데서 확인이 됩니다 종석님 선거구의 출구조사 업체 이에 조작되었고 야당은 미국 CIA의 지원을 받고 지금 저런 상황이 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CIA가 저렇게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자원인 석유와 리툼 등을 노리고 그런다는 건데 제가 소식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 하는 소식입니다 마두르 대통령은 선거 공정서 검상을 받아들였다 합니다 이렇게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설득할 여러분들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믿고 살다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가 문제가 없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또 방송을 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문의 중심병원은 돈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것은 의료를 민영하겠다는 것이고 비싼 의료비 부담은 국민 저항이 매우 클 것입니다 PA 간호사 중심병원은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PA 간호사 조달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목경한 간호사들이 과연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조금 더 받자고 간호사 의사 노릇을 하겠습니까 권력 싸움이 하는 간호협회는 잔성할지 몰라도 일선 간호사들은 PA 간호사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노동을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 의료 문제만 보면은 답답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문제가 참 중요하고 하니까 하는 데까지 계속 다루야 안 되겠습니까 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걸 보고 누가 이야기를 했네요 누가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보면 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려 가지고 이걸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뭐 이런 주장 펼치는 사람도 보면 또 그게 혹해 가지고 넘어가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다가 가는 수밖에 어마어마하게 심한 잔성이에요 그쪽은 다른 유튜브에 대해서 내가 이런 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렇게 믿고 살고 싶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의사 문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답답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뭐 현실을 또 알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기 보시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책이죠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작가의 인생에서 이런 대작을 한 권 내놓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Leute수님의 방송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PS님의 방송반월 leva 여러분 içinelles을 만나보실 supports grateful